어? 형아! 잘 있었니? 응, 응. 그 개가 아니라 서당께 3년이면 부모를 읊는..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지금 개라 그랬잖아요. 그래, 했지. 개라고 했는데 서당께라고 서당께 3년이... 왔어요! 양음이 아니야. 야, 연통도 없이 어떻게 왔어? 어?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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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형님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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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끄럽게 울고 기래? 울지 말라. 야, 그래. 큰 성님 이 다리로 놀고 먹고 다 해. 걱정 말어. 그래, 큰 형님 안 죽었다. 잘 왔어. 더 보려고 온 거 아니야. 할 말이 있어서 왔지. 무슨 말. 길 채혜기 씨. 아니, 유 씨 부인이... 심양에 있어. 심양에 있어.